지금 이 노래가 내가 됐을 때 나 틀어준 니가 잘 없는 세수야 너의 춤을 추고 싶어 너의 일만이 나의 일만이 내가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아무도 너의 랩인다 너의 랩인다 닫고 싶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야식을 먹으려고 이럴 것 같습니다 저의 야식은 변과류 이거는 광고 아님 그리고 프로틴 음료수도 이제 있고요 지금 저희는 스케줄을 하고 씻고 이제 자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자주 브이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못 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자주 오려고 저희끼리도 여기 많이 했고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평상시에 약간 살짝 브이앱도 좀 성향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변명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혼자 얘기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실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좀 약간 뻘쭘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안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도 이제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또 멤버들이랑 했고 이제 또 진짜 자주 찾아뵐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위버스와 또 브이앱이 또 콜라보를 한다는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진짜 잘 찾아뵙지 않을 잘 찾아뵙게 많이 찾아뵙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너 뭐 먹고 있어? 저 지금 견과류 먹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냥 견과류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 밤에 먹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어 요즘 저희가 이번 주에 콘서트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에 콘서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일요일에 콘서트인데, 틈틈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부터 오프라인이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오프라인 무대처럼 쭉쭉 이어서 가려고 체력도 되게 열심히 기르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 온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우리 캐러들이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준비하는 거고. 솔직히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가 온라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만큼, 멋진 무대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발 마지막 온라인이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진짜 캐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로. 이번 콘서트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너무 재밌을 거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캐러들도 똑같다고. 다음 주 고잉 스포해주세요. 다음 주 고잉이 이제 학교에서 촬영한 게 나오잖아요. 진짜 촬영하면서 진짜 웃겼으니까, 그거 진짜 기대해주세요. 저는 약간 웃긴 거 나오는 거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다렸던 건데. 이제 금방 나오겠다. 거북목.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갔죠? 저희가 좀 늦게 끝났어요. 여기, 여기. 여러분 제가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 잠시만요 아 쎄쎄 아 지금 프로틴 이거 먹어서 자꾸 여기 걸리긴 하는데 어색하게 하 헬로 오늘 뭐 했는지 물어봐 캄캄한 밤에 같이 걸으며 좀 떠들다가 내 손 잡아 달랜 안 놔 달랜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까요? 아 아 어색하게 한 헬로우 오늘 뭐했는지 물어봐 깜깜한 밤에 같이 걸으며 좀 떠들다가 내 손 잡아달래 주워 안아달래 I don't know anymore I don't know 고민하게 되네 나 혼자서만 이 생각할까 가끔 힌트인지 나를 갖고 노는 건지 왜 뭘까 나도 잘 모르네 애를 쓰고 있네 Cause of you I wanna know just tell me 좋아하는 거 맞지 나는 어떡해 돌아버릴 것 같아 정신 차려야 하지 나는 어떡해 오늘도 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답답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 짜증나면서도 네 얼굴만 봐도 내 거라는 걸 충분히 느껴 원한다면 날 사랑한다면 Baby 그냥 tell me it's okay 낮에는 이랬다 밤에는 저랬다 깰 수 없는 너라는 게임 그때도 나를 좋아한다 했잖아 새벽에 연락한 거는 좀 뭐야 bat에 연락한다면 well 뵙uden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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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쌩 저는 요즘에 저스틴 비버의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생겼는데 진짜 많이 듣는 노래가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요즘에 저스틴 비버의 레즈아이라는 노래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저스틴 비버의 레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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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많이 즐겨듣는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이불을 꺼둔 몸을 일으켜 세워 옷장 열어 1번 2번 3번 자켓 오늘은 뭐든 잘 어울릴 것만 같아 호랑이 시리얼 한입에 털어놓은 우연은 흰색이 Yeah, yummy, yummy 내 기운이 속선 어쩔 너 더 단건 걸 맞아 어디 가든 신속어 여기 내 불이 타요 아, yeah, yeah, 오늘따라 얘기해 하늘을 나는 기분이 좋아 어플 문이 옷을 입어서 그런가 봐 하루가 좋아 호랑이 파워 Yeah, yeah 호랑이 파워 Yeah, yea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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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Sudhan 호랑이 노래 호랑이 파워 Yeah, yeah 호랑이 파워 Yeah, yeah 다생군이 검색군이 흰색군이 정말 다가꼬아 짜잔 어울리니까 템스텝 랑 놀지 마 셋짱 날까 난 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 벌써 2시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안녕! 아 맞다! 사실 콘서트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저희가 콘서트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일본 콘서트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무대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멤버들 다 열심히 준비했고 모든 스태프분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뭔가 다를까 과연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공연을 보시면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그래서 저기 뭐야 솔직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간 제가 좀 내성적이라 이렇게 좀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우리 캐럿분들 이제 잘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게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 허랑해 굿밤 여러분 아무튼 저는 또 일어나서 지금 샤워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브이앱을 켜고 먹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진짜 요즘은 찾아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